안녕하세요 하루하나 독자 여러분. 저는 유민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소개하고 지하철이 새로 개통돼서 그것도 한번 소개해보고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 매번 오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지만 새롭게 많이 느껴졌고 오늘 태어난 처음으로 사주를 봤는데 좋은 사주가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를 말씀해주신 것을 제가 잘 기억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